우리 막내 작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나이가 몇 살이지, 친구? 나이가 아니래요. 아, 한국군이 아니에요. 우리 또 막내 작가에게 뭘 줬네요. 이게 뭐죠? 이게 오늘은 데미를 장식할 바로 그거 아닙니까? 이게 뭐죠? 인삼?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꽃미남 아이돌을 뽑겠습니다. 아, 재채기를 하는데 재채기를 해도 얼만큼 예쁜 표정으로 아이돌의 본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. 아, 그렇지.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돌의 그런 흐트러진 모습이 아닌 내가 바로 아이돌이다. 이런 거를 테스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일단 뭐 저희가 먼저 한 거, 개인적으로. 한번 해볼까요? 보여드릴게요. 안경을 벗으셔야 돼요, 눈이 백미기 때문에. 아, 저 눈은 함부로 보이지 마세요. 마지막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 처음 보여요? 저도 처음 보여요. 저 눈이 되게 외국 눈이에요. 외국 눈은 뭐예요? 이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눈이에요. 울 것 같아. 형, 다시 한 번 재미있게 할게. 빨리 끝내려고 그랬어요. 집안 가야 돼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그랬어요. 집안 가야 돼서. 다 보고 있으니까.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. 너무 느끼고 계세요. 나 못 살리겠어. 할 수 있어요. 나 못 살리겠어. 할 수 있어요. 이거 망한 거야. 망한 거야. 못 살리겠어, 나. 안 돼요. 아 진짜.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안 돼요. 좋아하지. 안 돼요. 못 당했어. 안 돼요. 완전 간지러워. 완전 간지러워. 완전 간지러워. 도대체 이거 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? 우리 아이돌분들 할 수 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저희가 못한 거를 아이돌. 아, 눈물 나 진짜. 저희가 배우고 가는 거 아닌가요? 아, 이번 코너는 저희가 아이돌들한테 배우는 코너. 저희가 배우고 이제 마무리하려고. 배워봅시다.